디멘터 타타깡 디렉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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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멘터 SSM 안 나가요 SSM 디렉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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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럴수가 쓸더스런 디렉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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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더스런 디렉터 디렉터 조레 병반선 불틴 과정을 저 턴에 잡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걸 럭 디벤토그래프 꺼져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 안 뺏기지 않았나 근데 탐품 사느라 돈 다 쓴 걸로 아는데 뭐야 맛집인거 들켰네 한 그릇 더 하러 왔네 보라 선이 또 생각나는 그 맛 골드도 많이 들어있고 아유 맛없어 삼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삼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삼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삼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삼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틴 과정 반품 나 사리 웃기게 디펙트 엘리트를 처단하러 간다 엘리트 터미네이터 아니 이 자식이 어딜 가나 그가 보여요 엘리트를 만났으니 포션을 써야겠군 엘리트 놀라세라 유아넬 뚱땡이 없네 실망 아니 나는 디펙트 고수가 되었다 엘리트 터미네이터 양쪽의 뚱땡이 더블 뚱 아 이거 쓸모 없는데 첨탑엔 유성으로 적을 파괴하는 로봇이 있다는데 얼마나 강력할까 아니 왜 방어 안했지 이준탑엔 유성으로 적을 파괴하는 도라 아니요 안되 프리즘 요즘 개 쓸모없지 않나 유타 확률 박살남 유타 확률 박살남 유타 확률 박살남 유토부의 한줄기 및 옥 어? 불조약 역시 저네요 불조약은 완전 히트인데 아 실수 안녕세상 안녕설법 baz части 봉장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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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나. 둘.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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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넷. 대머항. 전투장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강화가 다 안되있었어. 뜯어내기 강화가. 뜯어내기 강화하고 염원 강화하고. 그럼 강화할게 없네.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필요가 없네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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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얼마야. 선견 지명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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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저주 후회인가?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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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천은 불주약으로 이방을 화상을 언제다 지고 야 이방알놈아 아이스크림 전장 안썼다니 전장 플러스로 왔네 아니 신성 아이씨 아이 전장에다 꼈어 하 두장이나 주네 날 속였어 아이언 클레드 카드 따윈 집으니까 그렇지 계속 디펙터 카드를 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건 경고요 아 왜 다 삼코야 well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미유지 반복이 있어야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돈 많은데 마스터 하나 싸먹어 생생 가득 이거 돼 120골드 생장 너무 맛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악몽이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부자가 될거야 조개화석 악몽 염원 시속 아 정말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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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자엔 골드 고개각인데 강호할 게 없네 신성이라 방금 하나 올려 아니 내 기고치 하나만 써도 방어도가 맺힌데 참 왓처라는 캐릭터는 이런 카드를 쓰는가 얼마나 약하길래 가엾게도 아파트 길 덴박음 그 와중에 지독하게 1덴박네 이 시각 세계에서 지속한 경우도 이 시각 세계에서 전달한 경우도 이 시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에서 에어먼으로 힘울려야겠다. 에어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딥헥트 투자법으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돈 먹어도 상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모트 쓸 황글이 매우 높은 자 모트 투자법으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개 왜 쓰냐 든든한 꺼둬내기 쓰지. 디펙트 아닌 것들은 이렇게 구린 카드를 쓰고 다니는구만. 얼룬 축전기 축전기 돈 다 썼다. 열심히 버는 의미가 있네. 그럼 이제 악몽은 어디다 쓰지? 사가수리 왜냐면 아주 많이 맞을 예정이라서 더 자수하면 그만이야. 그만이야. 왜 나 싸움 꼰대 이 자식아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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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게 게임 그 집이니까 내다 쓰레기인 거 아닐까 내다 쓰레기인 거 왜 타삼코니 쓰레코야 너도 디펙트가 싫은 거니 너도 디펙트가 죽었으면 해서 삼코만 주는 거 아니니 자수 팬더그래프인데 버퍼트 야 이건 아니지 미쳤나봐 심장 게임 개잘하네 방법이 없네 아 유사 게임 진짜로 쓰러지자 개쓰레기 같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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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다. 심장어접색 와... 뽑기만 하면 삼코네... 마법인가... 저게 다섯... 아니... 4장 뽑았는데... 4장 뽑았는데 3장이 삼코냐고... 아 정신차려... 스레코야 지금... 창가칠 때 아니야... 됐다... 됐다... 내가 이겼다... 팀장... 이겼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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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빔... 삐... 빔... 빔... 에이... 칠칠칠칠... 칠칠칠칠칠칠칠칠... 골드 이벤트 없이 1,800골 버름 자수성가 딥팩트